염소는 고대부터 상징성이 강한 동물 중 하나로 꿈에 등장할 경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꿈에서 염소는 경제적 풍요, 인내, 자유,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염소는 또한 야생성과 결단력,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 꿈에서 염소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의 현재의 도전과제 또는 미래의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과 도전 염소는 산악지대에서도 쉽게 적응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염소가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소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와 결단력을 발휘해야 할 때를 암시합니다. 자유와 독립 염소는 대체로 야생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동물입니다. 이 때문에 꿈에서 염소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히 현재 자신의 삶이 구속되거나 제한된 느낌이 들 때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마음이 꿈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요와 번영 염소는 경제적 번영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염소가 먹을 것을 잘 찾아다니고 농업사회에서는 중요한 가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꿈에서 염소가 나타난다면 이는 미래의 경제적 성공이나 풍요로움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염소 꿈은 꿈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염소의 상태, 행동, 주변 환경에 따라 해몽이 달라지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감정상태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흰 염소는 순수함과 결백, 그리고 성공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흰 염소를 본다면 이는 미래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깨끗한 흰 염소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성공을 예고하는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검은 염소는 대체로 부정적인 요소를 나타내며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꿈에서 검은 염소가 등장한다면 이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다가올 어려운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염소와 마주하는 순간이 도전과 역경을 극복할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염소를 돌보거나 기르는 꿈은 매우 긍정적인 꿈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곧 다가올 풍요로움과 안정된 재정 상태를 상징하며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염소를 건강하게 돌보는 꿈은 곧 경제적 이익이나 성공이 뒤따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염소와 싸우는 꿈은 대체로 내면의 갈등 또는 타인과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염소가 죽는 꿈은 불안감과 손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 손실이나 투자 실패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소가 건강한 상태에서 죽는 꿈은 불행한 사건을 예고할 수 있으며 이런 꿈을 꿨을 때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소가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꿈은 자유와 활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활발하고 자유로운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재정적 성공을 예고한 염소 꿈 한 사업가는 꿈에서 큰 흰 염소를 보고 그 염소가 건강하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는 사업에서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큰 재정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례는 염소가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사례 2 갈등을 해결하게 된 염소 싸움 꿈 한 직장인은 꿈에서 염소와 싸우는 꿈을 꾸었는데 그 후 직장에서 상사와의 심각한 의견 충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꾼 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모색하게 되었고 결국 상사와의 갈등을 무사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염소 싸움 꿈이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자유를 갈망한 염소의 도약 꿈 한 여성은 꿈에서 염소가 언덕 위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직장과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이후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염소 꿈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염소는 도전과 극복, 자유와 번영, 그리고 갈등과 문제 해결을 상징하는데 이는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심리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염소의 행동, 색깔, 상태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더 정확한 해몽을 할 수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염소가 도망가는 꿈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을 피해 직장을 바꾸거나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신경을 쓰는 게 좋다. 까만 염소가 산으로 잡고 올라가는 꿈 입시에서 낙방을 하고 집안에 노령의 환자가 있으면 간호를 정성껏 해야 한다. 까만 염소를 보는 꿈 외면적인 조건은 별로 신통치 않지만 마음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에게 일을 맡기면 신뢰에도 좋다. 염소는 양과 거의 같은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선한 사람, 교육, 정신, 재물 등이다. 물론 서양에서는 양과 다르게 염소를 남성의 성적인 상징으로 본다. 까만 염소를 보는 꿈에서 까만 염소는 초라하고 별불일 없는 외모를 지녔지만 심지는 강하고 믿을만한 사람을 의미한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뿌리 거대한 흑염소를 보는 꿈 성적인 매력이 아주 크게 표현된 것으로 남성이 꾸었다면 현재 스테미너와 관련하여 아주 좋은 상태임을 암시하며 여성이 꾸었다면 성적 갈망에 대한 상징몸을 암시한다. 양 또는 염소 고기를 먹는 꿈 학문을 연구하게 되거나 책임 있는 중책을 앓게 된다. 양염소가 한가루의 풀을 뜯고 있는 꿈 그저 한가롭고 평안한 일만 계속된다. 양고기 또는 염소 고기를 먹는 꿈 책임 있는 중책을 맡게 될 징조를 의미한다. 양이나 염소를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꿈 양과 염소는 차비로움 고집 외기를 걷는 사람 성직자 예술적 기질 관리자를 상징한다. 아울러 양은 재물, 교육, 심리, 정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수동성, 순수성, 허약함을 상징한다. 양이나 염소를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꿈은 재물을 끌고 집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길조이다. 또한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자손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릴 징조이다. 양이나 염소를 타고 가는 꿈도 역시 길몸이다. 어린 염소가 애처롭게 울고 있는 꿈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거나 자식이 드러날 징조다. 염소 떼가 들판을 달려오는 꿈 염소는 차비로움 고집 외기를 걷는 사람 성직자 예술적 기지 관리자를 상징한다. 염소 떼가 들판을 달려오는 꿈은 재물이 들어오거나 후원자가 생기는 등 도움의 손길이 많을 것을 의미한다. 가세는 날로 불어나고 사업도 번창한다. 염소 떼를 모으는 꿈 자신이 양떼를 몰고 다니면 성직자나 교육자가 되어 후배 양성을 하거나 많은 재물을 얻는다. 염소 떼을 보는 꿈 길몸으로 재물이 불어나는 것을 암시한다. 염소가 갇혀있는 꿈 취진 중인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한 기분을 받게 되는 꿈이다. 염소가 집안에 누워있는 꿈 집안에 병자가 생기거나 걱정거리가 생길 것을 암시한다. 오한을 조심해야 할 때이다. 건강에 이상신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지를 해보는 것이 중병으로 고생하지 않는 길이다. 가족들의 건강을 두루두루 살펴보자. 염소가 팔짝팔짝 뛰놀고 있는 꿈 가족들과 참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됨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느낌을 주는 시기이다. 염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꿈 교육계나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대기란 꿈이다. 따르는 사람이 많고 복목이 함께한다. 사업가의 경우에는 일이 잘 풀려나가서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게 됨을 의미한다. 염소 고기를 맛있게 먹는 꿈 앞으로 책임감을 강하게 가져야 할 만한 직책을 얻게 된다. 염소나 양을 때리거나 죽이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집안에 근심이 생기는 등 손실 및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염소를 기르는 꿈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염소를 끌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좋은 직장을 얻거나 자식들로 인해 즐거운 일이 생긴다. 재물을 얻는다. 염소를 낳는 것을 보는 꿈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가 보여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염소를 도와주는 꿈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염소를 때리거나 죽이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집안에 근심이 생기는 등 손실 및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염소를 보고 도망가는 꿈 운기 하락을 암시하고 주의 사람과 문제가 생기거나 뜻하지 않는 지출이 늘어나 버리는 사태에 입술릴 가능성이 높다. 염소를 쓰다듬는 꿈 길몽으로 귀인을 만나게 될 짐조이다. 염소를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꿈 재물을 끌고 집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길조이다. 또한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자손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릴 짐조이다. 염소를 타고 가는 꿈도 역시 길몽이다. 염소를 태워 죽이는 꿈 가축을 태우는 행위는 재난이나 우한을 상징하고 있으니 질병과 사고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염소에 관한 꿈 인물이나 기질이 양만큼은 못하나 선량한 사람, 작품, 일거리, 재물 등을 상징한다. 염소에게 뿔로 바치는 꿈 몸과 마음이 지치고 불안정하다는 뜻이니 한동안 푹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충분히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염소는 자신의 일이나 주위 사람을 의미하고 그 일이나 관계에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표현하는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염소가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 즉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상처받는 것, 자기 비아나 우울증을 상징할 수도 있다. 염소 젖을 짜는 꿈 그동안 노력했던 일에 결실을 맺게 됨을 의미하거나 성과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염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보이거나 염소 저와 관련된 꿈 고독을 즐김, 신중함, 우울증, 자기 세계로의 몰입, 내성적인 성격, 비밀, 기관적인 경향을 암시한다. 이런 성격이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또 누군가 염소와 닮은 인물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에게 숨겨진 비밀이나 우울증 성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원숭이가 염소를 잡으려다가 놓치고 들쥐를 잡은 꿈 큰일은 자의로워지지 않고 아주 작은 일만 해결됨. 치타가 염소를 잡으려다 놓치고 들쥐를 잡는 꿈 큰일은 잘 안되고 아주 경미한 일은 해결된다. 큰거는 미궁, 작은거는 해결된다. 털밑이 까만 염소를 본 꿈 평소 탐박치 않게 생각했던 일이 의외로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하얀 염소를 보는 꿈 횡재수가 생기거나 재물이 들어올 수 있음을 암시한다. 흑염소를 보는 꿈 별로 관심이 없던 일이 뜻밖의 좋은 일로 연결되어 성공할 암시이다.